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Radio 컴포넌트에서 특정 선택 항목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총 6개의 선택 항목이 있을 경우 3개의 항목만 목록에 표시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머지 항목을 목록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집을 컬럼 속성 값으로 숨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컬럼을 비집을 컬럼 펄스 밸류는 숨기기 위한 조건 값을 지정합니다. 셋 비집을 컬럼 함수는 특정 항목을 동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Radio 컴포넌트입니다. Radio를 더블 클릭합니다. Radio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원은 네임, 밸류, 타입 컬럼을 포함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네임 컬럼에 모든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원의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데이터는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하지 않고 숨겨보겠습니다. 프라퍼티 속성 탭에서 비집을 컬럼 속성 값은 타입으로 비집을 컬럼 펄스 밸류 속성 값은 오버시즈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데이터는 선택 항목 목록에 표시하지 않고 숨기기 위함입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집을 컬럼 속성 값과 비집을 컬럼 펄스 밸류 속성 값을 지웁니다. Radio 옆에 트리거 버튼을 우클릭한 후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동적으로 선택 항목을 숨겨보겠습니다. Set 비집을 컬럼 함수로 타입 컬럼 값이 오버시즈인 항목을 숨기는 코드를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로딩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항목이 표시되지만 우측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컴플릭, 체크박스, 체크콤보박스의 Radio 그리고 셀렉트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능은